오늘 한겨레가 이상한 좀 칼럼을 썼더라고요. 백기철 기자님이라는 조국 진정한 사과 안 하냐라는 글을 썼는데 많이 사과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이런 또다시 뒷북 치듯이 한겨레가 또 어떤 칼럼을 통해서 조국 장관을 이렇게 공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박사님이 보신 분은 어떠세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한겨레신문 처음 창간할 때 대학원생이었거든요. 돈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가난하셨는데 아버지를 설득해서 100만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그때 100만원은 참 큰 돈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한 석 달치 월급 됐을래나? 그런데 저 한겨레신문을 얼마 전에 끊었어요. 끊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요즘 언론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언론 기사 내는 것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아마 그에 대해서 한국 언론 왜 이렇게 됐나에 대해서는 제 분석이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따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기자로도 참 게을러요. 불성실했던 거예요. 게으르다? 네. 아니. 알잖아요. 장관 지명받고 청문회 전까지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여러 차례 사과를 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 비록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이른바 흑수저 청년들에게 국민의 눈높이. 네. 흑수저 청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여러 차례. 그거를 못 보고 이 기사를 썼다면 굉장히 불성실했던 거죠. 그런데 알면서 기사를 썼다면 굉장히 악의적인 거예요. 알면서 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과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마치 사과를 안 했던 것처럼 그 말 자체는 사과를 안 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사과를 안 했던 것처럼 이 제목 내용은 결자해지다. 조국 장관이 다시 한 번 사과해야 된다는 내용이지만 사과해야 된다는 내용이지만 다른 말로 읽으면 조국 왜 사과 안 했냐 이런 식의 얘기랑 똑같거든요. 일종의 이것도 왜곡 보도죠.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국 소환을 하는 거죠. 사과도 안 하는 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나. 둘 중에 하나죠. 전자라면 굉장히 불성실하고 기자로서 게을렀던 것이고 호자라면 상당히 악의적인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한 번 해보죠. 이런 방식에 언론이 대중을 속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보도해야 될 걸 보도하지 않는 방식 또는 보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수십 명씩 몰려가서 보도하는 방식 셋째로 마치 없었던 일이냐 있었던 일들을 뭉개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언론이 세상을 현혹하는데 참 어려워졌어요. 시민들이 여러... 그런데 예전에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같이 보면서 대조해서 가짜를 파악하고 진실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쩔 수 없죠. 주류 언론들이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가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 자기들의 판단이 있었든가 실수일 수도 있어. 이걸 덮기 위해서 계속 조국 전 전관을 소환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똑같이 나쁜 사람이다, 부도덕하다, 자격 없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법정에서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어쩌면 조국 전 전관은 8월에 역시 또 유죄가 나온다면 더 한 번 더 밟히겠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기만 정경심 교수의 재판님. 그렇지만 또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과거 행위에 대한 스스로 이제 참 초등학생도 그래요. 잘 모르고 누구를 욕할 수 있어요. 누구를 때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사과하라고. 내가 지나쳤다, 잘못했다. 다시 사이좋게 지내지 할 수도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지 않더라도 잘못하면 사과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언론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서 스스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언론인들의 문제점이죠. 허위 보도를 해도 심지어 소송하기 전까지는 사과를 안 해요. 소송에서 정정 보도 내라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이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정정 보도를 안 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런 부도덕하고 불성실한 이런 태도로서 어떻게 사회의 목탁이니 사람들을 여론의 교환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업무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 달에 예전에는 언론을 사회의 목탁이라고 했다. 잠든 사회를 깨우는 그런 구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회의 목탁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언론이 사회의 깡통이 된 것 같다. 거지들이 깡통 두들기며 상품집시 하듯이 클릭순환 늘리려고 하고 전혀 어떤 거지라고 하는 게 그냥 받기만 하고 줄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태도가 너무 익숙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오죽하면 거기에 내가 내가 자기가 사고한 날짜를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해명을 했겠어요. 또 하라면 또 하겠다.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기사가 바뀔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그 기사를 본 사람들 이 사안에 대해서 쭉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여태까지 사과를 안 한 줄 알 거요라는 거죠. 또 그걸 노리고 수술 가능성도 있고 좀 답답하죠. 현실 자식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잔인하죠. 잔인하고 초등학생 수준의 이른바 좀 인지상정도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해 소리 왜 이렇게 못하나. 초등학생을 모욕하신 후에 모욕하셨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사과를 잘하는데요. 그래도요. 그러니까요. 그때 내가 심했어. 미안해. 이 소리 한마디 해도 되는데 그때 내가 다 세상이 다 그러길래 정말 그런지 알았어.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미안해. 이 한마디 왜 못해주냐는 거 그렇게 써주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자기들이 했던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만 하는 데에만 급급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배상, 모상 이런 거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한마디 사과하면 될 걸. 그때 우리 언론이 왜 이런 광기회 입사였었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해 볼 만한 기자들도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데스크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진해가 옳았다. 그게 올바른 태도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낙인을 찍어서 계속해서 소환하는 게 그거예요. 부도덕하고 사고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른다라는 식으로 계속 낙인을 찍어놔야 자기 과거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하는. 이게 초등학교 때 누구 왕따, 아무 잘못 없는 아이 왕따 시켜놓고 왕따 시킨 자기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습성. 그런 습성을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잘한 것 같아.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사람이. 그것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조국이 죄인 취급을 해야만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하고.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고 검찰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검언유착 구도라고 제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책 서문에도 그렇게 썼죠. 서론에서 또. 어려워요. 굉장히. 어느 정치인이 검찰과 언론에 척을 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못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때 이루어서 공수처 설치가 이루어졌죠. 그만한 장관, 법무장관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앞으로도 어렵고. 특히 지금부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제 임기 말쯤 돼가고 하니까 이제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개혁 다시 재검토할 부분이 있다라든가 언론이 이미 낙인 찍은 것에 대해서 편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편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조국을 밟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얼마든지 자기는 밟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누가 더 도덕적인가 우리가 정말 도덕성을 가지고 따진다면 내가 비록 억울하게 당했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징검다리가 되든 아니면 그야말로 신발이 되든 얼마든지 밟히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을 몇 번이고 소환해서 또 밟으려고 되는 사람하고 누가 도덕적인가 왜 도덕성 판단의 기준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쩔 때 보면 이 언론의 광란의 시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